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즐겨 모으는 진피 법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피는 귤껍질에 말린과피를 말하고 옛부터 한약제로 널리 쓰여왔으며 겨울철 감기로 인한 가래와 기침을 멈추게 하는 명약으로 널리 이용됩니다. 동의보감에서 진피는 입맛을 당기게 하고 소화를 잘 시키며 가래를 삭히고 대소변을 잘 보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피를 이용한 처방 비법과 논문 실험 내용만 해도 무려 10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피는 쓰고 맵고 따뜻하며 비와 폐에 작용합니다. 먼저 실험에서 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흰색 부분은 해스페리딘과 팩틴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오랫동안 검게 묵은 변을 제거하며 중금속 등의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귤 껍질 겹피의 노란색 성분은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A 구연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뭉친 혈전과 노폐물을 분해해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귤을 말려서 먹으면 과육보다 비타민 C 함량이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늘어나며 이는 체내염증과 내상출혈을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염 대장염 폐렴 등의 고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진피실험 내용은 각 연구소마다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 내로 역류되고 위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식도조직의 부종과 출혈이 발생해서 점막에 괴사와 박리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비만과 임신복수 조이는 복장, 지방식 흡연, 약제 스트레스 식습관, 탄산음료 과다서 섭취 등의 다양한 영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대구안의대학교에서 보고한 떫은감과 진피 복합추출물로 급성 역류성 식도염의 개선효과를 알아본 실험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역류성 식도염 동물 모델에서 이들 복합추출물은 항산화 효과를 통해 유의하게 염증을 억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증가된 식도점막 손상을 용량일존적으로 현저히 개선하였고 혈청 안에서 증가된 활성산소종과 과산화질산염을 감소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떫은감과 진피 복합추출물은 식도의 염증과 손상을 줄이고 식도를 보호하여 역류성 식도염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때는 진피와 떫은감을 썰어서 각 7에서 10g의 물 1리터를 붓고 2-30분 정도 푹 따려서 식전 2-3회씩 드시면 됩니다. 대한한의학회에서 진피 복합물은 복통과 속쓰림 소화불량 식욕부진 불면증 등을 포함한 환자의 자각 증상이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특히 진피와 대추확련 등의 복합추출액은 위장의 출혈성 침식과 위점막 손상, 괴악 및 출혈성 찰과시 누출되는 혈액세포와 비만세포가 모두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점막의 손상을 줄여 위와 식도의 역류질환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 추가약제로 복련과 창출, 황련 감초 대추 생강 등이 사용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낮더라도 1년 이내에 50-80%가 재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진피차는 무기질과 조단백질, 저탄수화물, 총페놀 함량이 풍부하여 비만이나 당뇨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비만 여성에 대한 혈중지질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체중 및 체지방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진피복합제의 복용을 병행하는 것은 비만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경희대학교 진피추출물은 일과성 전뇌허혈에 있어 잠재적 신경보호 허가를 지니고 있으며 진피의 항사멸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때는 진피와 감초생강건제한 길경을 사용하면 뇌부종과 허혈성 뇌졸중, 진행성 뇌졸중 등의 뇌손상장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귤껍질로 진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척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귤껍질에 묻은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에 잠길 정도의 양을 부어주고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물에 담궈 놓은 뒤에 소금이 다 녹았다면 1분 정도 흔들어주면 거의 대부분은 농약 성분이 깔끔히 빠지게 됩니다. 건조는 햇볕에 3,5일 정도 식히면 되고 껍질 한쪽을 먼저 말린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거피를 나중에 말리시면 되겠습니다. 말린 것은 잘게 썰어서 습이 없는 곳에 저장해놓고 피루시에 꺼내어 쓰시면 되고 생강을 배합하면 기침과 감기에 잘 걸리지가 않게 됩니다. 눈앞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라는 혼암 증상과 눈물이 많이 흘러나올 때는 진피와 황련을 같은 양으로 가루내어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진피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너무 장기간 먹게 되면 위장에서 수분과 염증을 모두 제거해 진액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굳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 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